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희는 컴플리트입니다. 마지막이 골든 라운드였는데 지고 다음에 패도 이길 수는 있는데 전승 우승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에 의의를 두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. 이번에 대회가 나온다고 해서 한번 뭉쳐보자 해가지고 만든 팀이고요. 호흡은 잘 맞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는. 나이에 비해 개개인 역량은 그래도 조금 뛰어났는데 아직 호흡만 맞추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. 오늘 여기 일단 우승했고 내일 또 참가하는 곳에서 우승을 해보려고 하고요. 최대한 많이 따보려고 해요. 앞으로 상대할 팀 거의 다 친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서로 그냥 재밌게 그리고 또 경쟁할 수 있게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.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!